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파워 디렉터에서 이와 같이 배경의 밑바탕에 동영상을 넣고 지금 현재 프랑스의 파리의 에펠탑입니다. 에펠탑에 동영상을 넣고 그 위에 사람이라던가 자기가 원하는 영상을 넣어서 합성을 해서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이러한 것을 PIP라고 하죠. Picture in Picture라고 합니다. 이걸 프레이 한 번 해볼게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프레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은 널덤입니다. 오늘 여행할 여행지는 유럽의 인기 여행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 하면 흔히 파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죠. 그런데 파리에서 조금만 교회... 자 이와 같이 영상 위에 영상을 올려서 위에 올리는 영상을 이렇게 동그란 원에다가 집어넣어서 합성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워 디렉터 스마트폰에서 파워 디렉터 앱을 터치합니다. 자, 터치해서 파워 디렉터 앱을 띄웁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 프로젝트라고 있죠.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여기에서 저는 제목을 여기 현재 제목 넣는 데 있죠. 프로젝트 이름 여기에서 제목을 저는 PIP라고 좀 넣어 보겠습니다. PIP 영상 위에 영상을 올리는 PIP를 하니까 PIP 강좌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넣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화면 비율은 16대 9로 하면 유튜브에 최적화 되죠. 그래서 16대 9로 터치합니다. 그러면 초기 화면에 자기의 스마트폰의 폴드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겠지만 앞부분에 이 부분은 같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현재 비디오라는 이것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제가 먼저 바탕에 깔 동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는 바탕에 깔 동영상은 여기 영상 소스 있죠. 영상 소스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해서 터치하면 상단에 셔터스탑과 아이스탑과 픽사베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이 세 군데에서 세 곳에서 동영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 에페탈블 중심으로 프랑스 파리에 관련 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검색이라고 있죠. 이걸 터치해서 검색을 터치해서 검색을 딱 터치했어요. 그럼 자판기가 뜨죠. 자판기에서 검색을 터치하면 검색을 터치하면 자판기가 뜹니다. 여기서 영어로 저는 바꾸겠어요. 그리고 파리라고 쳐보겠습니다. 영어로 파리로 파리로 파리스 이렇게 P-A-R-I-S 이렇게 쳤어요. 파리라고 그리고 자판기가 이게 돋보기 있죠. 제일 오른쪽 하단에 보세요. 돋보기 있죠. 이 돋보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프랑스 파리에 관련된 영상이 자 여기 보세요. 셔터스닥이 지금 선택되어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 관련된 동영상이 뜹니다. 이게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 여기 하나 보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밀면요. 다른 프랑스 파리의 여러가지 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중에서 저는 제라피는 이거 하나 다운받겠어요. 이거 다운받기 위해서는 툭 터치합니다. 예를 들면 옆에 간보겠어요. 이렇게 툭 터치해서 이 다운받는 아이콘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다운이 됩니다. 툭 터치해서 다운이 돼요. 그리고 다운이 다 끝나면 다운이 다 끝나면 이렇게 아무 표시가 없고 혹은 플러스가 돼요. 아까 이걸 좀 했죠. 이거는 이미 제가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터치하면 플러스가 나타나요. 이게 플러스 동그라미 플러스 있죠. 동그라미 플러스를 터치해서 타임라인에 이와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셔터스닥에서 하나 받았고요. 셔터스닥에서 이렇게 쭉 가면서 자기가 쭉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동영상에 아이스탁에 가서 하나 받아볼게요. 아이스탁 터치해가지고 툭 터치하면 여전히 금색어가 여기 보시면 이 페어리스라고 되어있죠. 파리라고 되어있죠. 파리의 여러가지 영상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가 적당한 것을 고르면 되겠죠. 여기서 파리 센에 가능을 끊이는 사람들의 동영상을 저는 가져오겠습니다. 터치해서 플러스를 누르겠습니다. 플러스를 눌러서 툭 쳐서 가져왔어요. 앞부분에 가져왔네요. 이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픽사베이에 가서도 한번 하나 받아보겠어요. 픽사베이에서 터치해가지고 보면 픽사베이에도 여러가지 영상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걸 한번 가져와 보겠어요. 개선문 같아요. 이걸 터치하면 다운 받을 때 다운을 안 받아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화살표가 생겨요. 터치하면 다운이 이렇게 딱 뜹니다. 표시가 되었죠. 이거 플레이 해보려면 이거는 무엇인지 플레이 해보려면 이걸 누르면 돼요.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툭 터치하면 개선문을 아주 저속 촬영한 것 같아요. 이걸 뒤로 갑니다. 뒤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서 가져오는데 가져온 아래쪽에 위치해서 제일 앞에 가져올 것인지 여기 가져올 것인지 혹은 제일 뒤에 여기다가 가져올 것인지를 자기가 정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터치해 볼게요. 이걸 터치해가지고요. 여기 플러스 생겼죠. 이걸 꾹 눌러가지고 드래그 합니다. 제가 눌러서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하는 거 보여주시고 제일 앞에 놔두고 싶으면 여기 갖다 놓고 중간에 갖다 놓고 여기 갖다 놓으면 됩니다. 제일 앞에 여기 중간에 갖다 놓아 볼게요. 딱 갖다 놓았어요. 그러면 중간에 이와 같이 중간에 이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왔서 끝났으면 가져오는 것을 다 끝났으면 저 상단에 뒤로가기 화살표 있죠. 사라질 때까지 터치합니다.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프랑스 파리의 센의 강변을 그리는 젊은 연인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는 개선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애펠탑이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세 개를 가져왔는데 이것도 순서로 바꾸려면요. 제일 뒤에 있는 애펠탑 이거 있죠. 애펠탑을 앞쪽으로 가져가볼게요. 가져갈 때는 길게 누른 다음에 이것을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셔서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합니다. 앞쪽에 이렇게 같은 위치가 이동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했고 밑바탕에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동영상을 입히는 거 아닙니까? 설명하는 동영상 안녕하세요. 제가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왔습니다. 라던가 여러가지 설명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런 동영상을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을 첫째 동영상 첫 번째 바탕의 동영상 두번째 여기 동영상을 가져올 때는 여기서 이것을 터치해야 됩니다. 아까는 어디에서 했느냐면요. 아까 밑바탕에 가져온 여기서 가져오는 겁니다. 미디어 브라우저 에서 가져와요. 두번째 그 위에 올리는 것은 레이어 아이콘 을 터치해야 됩니다. 레이어 아이콘 을 터치해서 기본적으로 타이틀이 선택되어 있어요. 여기서 저는 비디오를 선택하겠습니다. 비디오를 선택해서 비디오를 가지고 했어요. 비디오 터치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찰리한 동영상이 쭉 나열되어 있겠죠.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에 있는 아나운서 기상 캐스트를 제가 모아놓은 게 있어요. 여기서 탁 터치해서 이동 영상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동 영상을 툭 터치하면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됐죠. 이것을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더 플러스를 터치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와집니다. 둘째 줄이 올라 왔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이것을 이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와 같이 그 아래쪽에 여러가지 메뉴가 나와요. 고칠 수 있는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세요. 화면에서 이 동영상을 좀 잘라야 되겠죠. 잘라서 이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서 합성을 해보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지우 아래쪽에 보시면 마스크라고 있죠. 마스크 마스크를 터치합니다. 이 마스크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제일 재미있는 마스크 보시면 없음이 있고 선형 병렬 타원 이렇게 있죠. 타원을 선택합니다. 타원을 딱 선택해요.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보시면 크기 조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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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겨요. 조절점을 적당해서 자르면 됩니다. 키네마스터 크롭 과 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당기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이게 자르는 거에요. 오른쪽에도 이렇게 자르고요. 아래쪽에도 위로 위로 제가 올리겠어요. 올리고 좌우 균형을 맞추고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를 눌러서 적당히 이렇게 가운데 놓아버려요.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자기가 자릅니다. 자른 다음에 좌측 상단에 뒤로 가게 화살표 있죠.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서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두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화면을 보세요. 화면이 이렇게 왔죠. 조절점을 통해서 크기 작기 회전 할 수 있어요. 크게 작게 회전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운데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갖다 놓든지 이렇게 갖다 놓든지 이렇게 갖다 놓든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갖다 놓겠어요. 여기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저장을 할 때는 좌측 상단에 이걸 눌러야 돼요. 키네마스터 랑 달라요. 이것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눌러야 돼요. 툭 눌렀어요. 그러면 바로 사라져버렸죠. 그러면 여기에 바탕 화면에 영상이 있고 그 위에 이런 등등상을 이렇게 해서 PIP 로 PIP 로 올린 겁니다. PIP Picture In Picture 제가 여기서 Play 를 해보겠습니다. Play 이거죠. Play 이건데 Play 를 할때는 화면 있죠. 화면에 화면을 툭 치도 됩니다. 화면을 툭 치면요. 화면을 툭 치면 이러한 것이 나타나요.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툭 치면 우측 우측에 동그라미 생겼죠. 우측에 동그라미 생겼죠. 이 부분을 터치하면 이렇게 큰 화면이 돼요. 여기에서 아래쪽에 Play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은 넓다입니다. 오늘 여행할 여행지는요. 유럽의 인기 여행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흔히 파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죠. 그런데 파리에서 조금만 교회로 나가면요. 대도시의 매력과는 사뭇 다른 중세도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이와 같이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성을 PIP를 합성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죠. 출력해서 여기에 자막을 넣는다던가 여러가지 변화를 줄 수도 있고 그런거에요. 그래서 출력을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PIP PIP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좀 블루로 해보겠어요. 블루로 하고 조금 굵게 하겠어요. PIP를 이렇게 PIP를 동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외 해주 예 항상 뇌 해 해 해 해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